여러분 시간 되세요. 미온산에 박수 미온산에 박수 송진한 여자에게 하사대다 도를 거친 사례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한짝 빛꽃처럼 웃는 얼굴이 웬일이 뛰어져 우리 전대 숨기던 내 가슴에 버럴 거친 사례야 미운 사례 미운 사례 얄미운 사례여 고생 고생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 버럴 거친 사례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작은 꽃처럼 웃는 얼굴이 웬일이 뛰어져 우리 전대 숨기던 내 가슴에 버럴 거친 사례야 미운 사례 미운 사례 얄미운 사례야 멋진 사례 멋진 사례 난 사랑 아 멋진 사례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